자, 어, 야, 이거 뭐 골라야 되냐? 어? 야, 이거 뭐 골라야 되냐, 이거? 야, 이 셋 다 좋거든 요거, 어, 요거 스킨이에요 요거 처음봐? 알았어, 그럼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등 좋지, 평등, 평등 좋지, 평등 가재짱 창기사? 구원 야, 이거 망했는데? 야, 이거 망했는데? 하, 이거 망했는데? 잠깐만 우리의 비밀을 말지려하다니 천망? 어? 아, 이거 언제 저런게 나왔냐면, 나온지 좀 됐어요 우리의 비밀을 말지려하다니 야, 우리의 비밀 이거 너무 많은데? 어? 잠깐만 아아... 오바 스파크? cur nok 아, 오바 스파크? 아, 오바 스파크? 아이, 오바스파크 오바다 오바 스파크는 오바야 오바야 잠깐만, 너무 무거운데? 너무 무거운데 어? 잠깐만 기밀을 3개 어? 알도르 좋구요 굶지는요 어? 오케이 파수병 좋고 아 이거 너무 많아 근데 이코 하수인이 많이 없네 타줘? 타줘? 그래 타줘 사코 그래 사코 좀 잡자 하피 이거 거의 뭐 말아먹었는데 게임 야 이거 거의 말아먹었습니다 투기장 어? 0승 0승 3패강 나왔죠? 어? 0승 3패강 나왔는데 뭐 괜찮아 공짜 게임이니까 어차피 골드도 많아요 골드도 많고 뭐 괜찮아 상관없어요? 리아드린 그 상대는 렉살! 제 망치는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제 망치는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어때 멋있어? 멋있어? 개멋있어? 그지? 개멋있지? 아 또 뭐 낼라그러냐 난 언젠가 기사가 될거에요 뭐야? 격려? 공격력 2 올라가? 알마니? 0승 3패인거 같긴 해 응 아씨 아 망했다 아 내 알마니 아 내 알마니 어쩔거 자 요거 교환해주면 내가 요거 아 잠깐만 3코네 아 야 이러지 말자 아이 아 왜 다 있어 와 막규를 준수하지 막규를 준수하지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어 요렇게 하고 치고 요거 하면 되잖아 33짜리로 다시 바꾸면 되잖아 야 괜찮아 쟤 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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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름 개꿀이지 끝났지 이러면 내가 이겼지 다음 턴에 요거 나가고 게임 터졌지 이제 내가 달려 욕으로 달려 내가 이기지 야 뭘 진거 같애 이러면 이겼지 이제 뭐야 아이씨 저딴거 뭐냐 어머나 자 공격력이 1이 증가했는데 자 공격력이 1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잡으면 개꿀이지 그리고 나아 나나나나나 나아 나나나나나 농담 안한거지 아니다 2 내고 요거 내는게 맞았다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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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라고 요기 들어가라 요기 들어가라 아니다 요기 들어가라 그렇지 좋았어 이거 뭐지 구원이네 아이씨 아이씨 우리의 비밀을 다해치려 하자 다해치려 하자 잘임 아이씨 오케이 눈눈 있거든 본체 딱 치는 순간 끝난다 본체 치는 순간 딱 끝나 게임 오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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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끝났지 끝났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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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씨 야 이거 오지는데 야 이 덱 오져 야 이거 덱 오지입니다 야 1승했어 1승했어 또 이게 의도치 않게 또 이거 야 1승했어 야 3패는 아니다 0승은 아니야 오지는데 이거 오지 리아드린 흐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제 망치는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제 망치는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좋아 좋아 쩌 쩌 쩌 아 저거 뭐야 지렁이 뭐야 지렁이 하아 씨 아 지렁이 영룡으로 쏴야지 뭐 할라그러냐 영룡으로 조져야지 그렇지 야 제발 얼음 맛을 없어라 제발 제발 얼음 맛을 없어라 제발 부탁한다 얼음 맛을 없어라 제발 제발 얼음 맛을 없잖아 그러지마 연포 얼음 맛을 앗데 그렇지 나이스 야 어디치냐 어디치냐 아이씨 오른쪽 제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렇지 나이씨 좋았어 그럼 이거 치고 이걸로 이거 치고 이 코스트로 할 거 없고 오케이 그럼 나는 우리의 비밀을 여기다 쓰고 요거 잡고 오케이 계산강 나왔지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응 강 나왔다고 조심해라잉 내 훅 간다잉 하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잉 야 갓 쓴 꼬도 없고 지능검도 없는데 이거 느낌이 좋아 야 뭔데 14명이나 있냐 야 여기 사람들 많네 다 스톰 뭐야 저거 뭐야 야야야야 아씨 죽잖아 아씨 아 일단 이거 내 그러면 내 내 내 내 이거 내고 만약에 뭐 이거 죽이잖아 이거 죽이면은 영능 쓰고 울다만으로 요거 그렇게 해줘도 이득이고 뭐 안 잡으면 내가 본채 그냥 까버리면 후드로 패버리면 돼 야 저거 뭐냐 야 야 여기 투기장이야 아니 여기 투기장인데 여기 투기장인데 이상하네 아 뒷골 땡겨 어 교환해 그냥 임마 큰 그림 그리지 말고 교환해 임마 여기 그러다 훅 간다니 어 훅 간다 오쭈 오쭈 잠깐만 뭐야 뭘 이렇게 터는거야 어 결국 교환할 거면서 뭐 한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 또 꿀이지 개꿀이지 좋아 좋아 야 야 요것도 비밀도 요고 요론거 하나가 또 굉장히 이득이네잉 그렇지 읍드려 이 자식아 읍드려 이 자식아 크으으 좋습니다 뭐할라그러냐 어 뭐할라 그래 뭐야? 리치왕을 위하여? 내가 얘였으면 이거를 요걸 깠다? 내가 쟤였으면 아까 용릉을 여기다 썼는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싶네 뭐 쟤가 저렇게 하겠다는데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어? 박규를 준수하십시오 좋습니다 아 불기둥 취약하긴 한데 이거 치고 불기둥 쓰면 굉장히 취약하거든 야 불기둥 있나 보다 아씨 불기둥 있나 보다 아씨 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삽만 영릉 여기다 쓰고 이렇게 잡고 이거 삽 만들어서 치고 이렇게 잡고 이거 삽 만들어서 이거 치고 그러면 이거 피일 남잖아 에잏 얼음 하살 있나보네 얼음 하살 얼음 하살 아 불기둥 생가.. 뭐야 저거 팝파가 있어? 자 생각을 좀 해보자 치고 평등 쓰고 아 이거 팝파 어떡하지? 팝파는 잡아야 되거든 야 팝파는 잡아야 돼 야 팝파는 잡아야 돼 팝파는 잡아야 된다 진짜 팝파는 어쩔 수가 없네 잡아야 돼 저건 나 손패가 없네 큰 하수인이 많이 없긴 한데 와 씨 연포 뭐야 다 있어 다 있어 야 이 정도면 다 있네 다 있어 아니냐 하아 나 이